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다면 저에게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. 자, 오늘은요. 저희 색소폰학교에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들 다 카카오톡을 하시죠? 되게 좋은 이벤트입니다.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 다 들어가셔서 카카오톡 여기 검색창에다가 색소폰학교라고 치시면 됩니다. 색소폰학교라고 치시면 위에 맨 위쪽에 채널이라고 있습니다. 채널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색소폰학교라는 모양이 나옵니다. 여기에 옆에 보시면 여기 친구추가를 딱 누르시면 됩니다. 친구추가를 누르시고 채팅으로 전광우라고 보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색소폰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이 채팅으로 교재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제가 또 3,000원 할인을 해드릴 수 있는 쿠폰을 제가 메시지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추가를 해놓으셔서 3,000원 쿠폰을 모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되게 큰일 난 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친구추가를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이게 3,000원씩 뿌려주면 큰일 날 것 같은 또 걱정도 있지만 괜찮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추가 하시고 저한테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한테 3,000원 쿠폰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 구매하실 때 이 채팅으로 주문을 하시면 차감을 해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해놓으시면 되게 좋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. 다양한 기획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카카오톡에다가 색소폰 학교 검색하셔가지고 꼭 친구추가를 하신 다음에 꼭 채팅으로 제 이름, 제 이름 아시죠? 전광우라고 치시고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신 분들만 제가 메시지로 쿠폰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친구추가 하시고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시겠죠?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